안녕하세요 일일 vj를 맡은 방탄소년단의 맏형 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진의 브이로그입니다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Dear Army Happy Birthday To You 내가 싫어해줘 난 아픈데 난 아픈데 언제부턴가 점점 연락하게 돼 내가 먼저 네가 없는 곳에선 벌써 예전의 사랑만 안녕하셨습니다 전국이 이렇게 안 와가지고 사랑만 안녕하셨습니다 전국이 이렇게 안 와가지고 2부의 수정 다음 점은 2부의 수정 1부의 수정 1부의 수정 어떤 점이 있어요? 춤 못 추려고 해요 되게 다정합니다 네 저희 처음에서부터 둘 다 못 췄어요 네 축구에서도 굉장히 윙 포지션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냥 날개를 맛보고 shots 어... 땡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엎 우리 하나만 열차 너의 맘속에 따라 아우 흐흐흐흐 흐흐흐흐 흐흐흐 잘했어 잘했어 결승남 결승남 귀엽다 귀엽다 이래봬도 무서워 아우 아우 원래 마찬기 맞고 사는거지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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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니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맛있는 음식도 먹게 해주시고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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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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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원히 가보자 영원히 부탁합니다 바나나, 영원히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.